대구경찰청이 오늘 오전 민주노총건설로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진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자 11명을 불러 수사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건설 노조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대구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